안녕하세요 김태경입니다.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안드로이드폰의 필수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 기기값도 만만치 않고요. 또 데이터 이용료나 통신서비스 요금도 비싼 물건이죠. 하지만 다들 사용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긴 샀는데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뭐부터 사용해야 될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강좌에서는 스마트폰을 사고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남들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생활에 편리한 필수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때도 있고요. 자칫이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을 유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매 강의마다 한두 가지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앱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배우시고 또 비슷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서 비교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교통과 지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중에 하나인데요. 교통이나 지도 어플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만 해도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구글 또 그 외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빠른 길을 그리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적용해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편리한 도구죠. 또 네비게이션의 종류도 통신사마다 다양한 어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레나비라든지 U플러스 지도, 또 팀앱, 또 그 외에도 통신사하고 상관없이 제작한 국민 내비김기사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상황, 고속도로라든지 또 서울 시내라든지 기타 도로의 교통상황들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CCTV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의 경우에는 명절 때 혹은 지방에 가실 일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 외에도 코레일 같은 그런 기차 예약, 또 비행기, 고속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과 지도에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버스 앱,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강자라고 보는 국민 내비김기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볼게요. 서울버스 앱은 고등학생 시절에 유주환군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주 편리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의 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DB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지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소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 버스에 도착하는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버스 상황을, 그런 정보를 정류소 번호나 혹은 정류소 이름으로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 정류소를 검색해서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해당 버스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노선의 경유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노선 정보를 지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번호나 정류소를 즐겨찾기에 넣고 사용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검색 목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버스 앱을 실행을 하고요. 들어가서 보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즐겨찾기, 노선 번호를 검색하는 것, 정류소를 바로 검색하는 것, 또 주변 정류소를 찾는 메뉴, 그리고 그 외에 더보기 메뉴가 있는데요. 즐겨찾기 메뉴의 경우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정류장이나 버스 노선 번호가 있다면 그것을 검색했을 때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버스 앱을 실행하자마자 즐겨찾기 메뉴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선택을 해서 바로 들어가면 그 정류장의 버스 노선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선 번호의 경우에는요. 노선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6번 버스가 있다. 그러면 506번 선택을 하면 그 버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버스라면 여기서 터치를 해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의 노선 운행 구간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정류장들을 쭉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하는 지점도 나타나고요. 끝까지 쭉 가서 버스가 어디 어디에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곧바로 지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상당히 노선이 긴 버스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물론 확대를 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버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정류소, 찾을 정류소 번호를 알고 있다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해당 번호가 언제 올지 알고 싶을 때는 버스 정류장 번호를 입력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명요구의 경우에는 15-270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27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진명요구가 검색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류장, 어느 정류소를 찾고자 한다면 앞에 초석만 하게 되면 이렇게 목록이 쭉 나타나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신월 이동 우체국, 신월문화체육센터를 가겠다 하면 이렇게 바로 정류소 이름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소 번호나 정류소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그 정류소의 버스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정류소를 선택을 하면 현재 있는 지점 근처에 있는 정류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잘 모르겠다, 어느 게 어느 정류소인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바로 지도에서 보기를 선택을 해서 지도를 보면서 그 위치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 근처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번호 15209라고 하는 양천구청역 번호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터치를 하면 해당 양천구청역의 버스 노선 번호와 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양천구청역을 선택을 해서 즐겨찾기에 넣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별표 표시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역 이름을 지정하시고요. 확인하면 즐겨찾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곧바로 6614 이 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터치를 하고 들어가면 이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첫 번째 버스, 두 번째 버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림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항목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버스 알림이 뜨게 되고요. 9분 후에 도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닫기를 해놓고 어떤 일을 하시다가 버스가 도착할 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다시 들어가셔서 알림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알림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버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즐겨찾기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즐겨찾기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양천구청역 조금 전에 추가했던 즐겨찾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버스 정류장의 이름과 번호이고요. 버스를 즐겨찾기에 넣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과 설정 정보가 있고요.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앱을 실행한 다음에 지겨찾기에서 바로 해당 정류장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정류소나 혹은 노선 번호를 선택을 해서 해당 정류소의 버스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기사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는데요. 김기사의 경우에는 휴대폰 통신사에 관계없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벌집 모양의 목적지 화면에서 터치만 하면 바로 안내를 시작해 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앱입니다. 처음에 구동할 때는 마찬가지로 지도 데이터를 약 130메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지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길 안내를 하는 동안에 김기사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이용해서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을 볼 수가 있고요. 교통 상황을 따로 찾아서 보거나 또 별다른 다른 설정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또 빠른 길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말기에서 어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들을 검색해서 해당 위치를 목록에 추가하실 수도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김기사 앱을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가면 GPS를 수신하고요. 무료 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이렇게 광고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내하는 동안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처음 나온 화면이 이제 벌집 모양의 화면인데요. 기존에 검색을 했던 찾아갔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목록들은 따로 편집을 하고 삭제하거나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길 안내를 시작하고자 할 때는 바로 터치를 해서 이렇게 길 안내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구석을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여기 있어서 목적지를 다시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목적지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버튼으로 되어 있고 이 목적지 목록들을 리스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 목록이 많이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해당 지역을 검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고 싶다면 편집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부분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그대로 다시 목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버튼 메뉴로 나오면 목록이 빠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 부분을 보시면 전체 지도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중에서 자동차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길 상황,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을 알려줍니다. 정체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다시 버튼 메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마지막 아이콘의 경우에는 김기사 몰, 쇼핑몰로 가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목적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길 안내를 바로 누리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그림을 터치를 하면 해당 목적지 지역의 근방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닫기 누르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목적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적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사진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길 안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 안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거기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내 화면에 안내 화면에서 더블 터치를 하면 전체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구간의 도로 소통 상태를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아이콘을 터치를 해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간 정보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터치를 해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가서 이런 식으로 구간별 정보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가고자 한다면 바탕 지도에서 다시 더블 터치를 하거나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계속하게 되고요. 지금은 엄초 있기 때문에 안내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안내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갈래길이 나온다든지 잘 구분이 가기 어려운 길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반 정도 사진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구간을 보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구간별 구간정보를 선택해서 구간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목록에 있는 곳이 아닌 새로운 장소를 가고자 할 때 위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직접 명칭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또 포탈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검색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하는 메뉴도 있고요. 또 사진을 통해서 검색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 명칭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강남구청과 관련된 목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냥 강남구청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이것을 바로 목록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에 추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목록에 추가가 되고요. 길안내를 선택을 하면 다시 네비게이터가 열리면서 길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지역을 미리 선택을 하고 명칭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나 포스케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을 한번 선택을 하고요. 서울이라고 하고 이렇게 동작구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된 목록들이 뜨고 있죠. 그래서 동작구청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목록에 추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주소 검색을 해볼 텐데요. 주소 선택하고요. 서울 강동구 하면 강동구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동이 쭉 나오게 되고요. 상일동 한번 넣어보죠. 상일동 그리고 여기다가 직접 번지수 호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주소 검색, 기존의 주소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도로명으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로 검색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검색을 했을 때 다시 목록에 추가하시면 처음에 벌집 모양의 화면에 나타나면서 바로 길안내를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맨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검색하는 메뉴인데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위치 정보를 넣지 않고 주로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사진들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장소에 갔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 다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록에 추가를 하면 다시 길안내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 메뉴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용설명서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가면 열 페이지에 화면이 나타나면서 긴 기사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음량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교통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주행 속도를 표시하는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크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고 주행 화면을 가로로 놓고 자전거를 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야간 모드라든지 차종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 설정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일정량의 데이터만큼 계속 최근의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위터 자동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위치를 해당하는 사람의 트위터 아이디로 수시로 쪽지로 전송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어진다든지 혹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정보를 알리고 싶다면 이걸 선택을 해서 5분마다 설정된 수신 아이디 그러니까 나를 팔로잉하고 있는 팔로워만 가능하겠죠. 쪽지를 보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해당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또 나도 트위터 인증하기를 눌러서 트위터를 인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이런 편리한 메뉴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기사 앱은 앱을 실행하고 바로 원하는 목적지를 터치를 해서 길 안내만 누르시면 곧바로 안내를 하시고 다른 어떤 조작이나 설정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목적지를 추가하는 것을 사진이나 명칭으로 혹은 또 주소로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김기사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